누더기 로브 누더기 로브 지금 로브보다 더 좋은건가 안좋군요 이쪽으로 가면 되나? 오호 오호 얘는 어차피 두방이라 오호 얜 또 한방이야? 왜이래? 렌터가 왜이렇게 많아 렌터가 겁나 크네 야 여기서 잠만 내려가기전에 레버를 불 레버가 아이고 아이고 여깄네요 어 저기 뭔가 불이 켜졌어요 불이 또 켜지고 불이 켜지고 오 오 유령선인가? 여기 자체가 유령 유령의 마을인데 우석 하나 더 먹을까 뭐야 뭐야 아 저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아 오케오케 오케오 아 오케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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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잘 가고 있어 이쪽으로 가는거 맞을거에요 맞겠지? 여기 아닌가? 어 맞아요 맞아요 오케오 강력한 소울 볼트로 법사 제가 아까 만나지 않았어요? 아까 만났는데 또 만나야 돼? 예 그래서 강력한 소울 볼트가 있죠 강력한 소울 볼트가 있어요 강력하죠 예 뭐야 이거 아 강력한 소울 볼트를 얘한테 샀어 아 뭐야 이거 야 강력한 소울 볼트를 얘네들한테 쏘고 난리야 오호 아 강력한 소울 볼트 세 발을 그냥 날려버렸네 아 아 지금 메모라제 몇 발 안되는건데 이거 야 너 이거 뭐야 인마 조금 났네 자자자 쟤도 불화살 쏘고 앉았어요 강력한 소울 볼트 강력한 소울 볼트로 그럼 나중에 바꿔야겠네 소울 화살이 더 필요할거 같애 강력 소울보다 그냥 소울이 그냥 60개 채워갖고 다니는게 더 나을거 같애 강력 소울 30발 보다 잠먹도록 어차피 도망이라 강력한 소울 야 이거 상자처럼 생겼어가지고 상자 안좋고? 아잇 자 조심조심 막가지마여 이제 자 이제 보스방인거같은데요 가기전에 뭐 먹을거안주니 보슨대 보슨대 아무것도 안되나 아무것도 안되잖아 자 강력솔 볼트로 바꿔놓고 아 여길 다시와? 오호 워스타 י bug이 아 너무 오호 오호 우어어우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야 가운데 기둥 없었으면 정말 예전에 끝났다 가운데 기둥 없었으면? 예전에 끝났어요 뭐야이거 뭐야이거 독인가? 자 두발 남았는데요 강력볼트는 좋아 한발 어 피해 오우 예스이차 잘못필어 잘못필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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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어 피어 안돼 안돼 아따 소울 볼트가 그래도 좀 낫겠지 강력 소울 화살 보단 아 야 에너지 이씨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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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아 아아 소울 볼트를 세발을 거기서 써가지고 야 좀 주문격을 좀 다시하자 야 좀 다시하자 이거 없애고 이걸 바꾸고요 아 이게 이렇게 될 수 밖에 없네 아 아 아 참 나 그거야지 아 오늘이요 아 이제 방송시간을 좀 바꿔서 아 이리로 가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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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아까 그 문 열어놔서 그 부둣값 길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못가요 부둣값 길로 나 참 큰 그거 없나? 아 큰 쓰레기 소파 그게 없네 자 자 이번에는 정말로 이번에는 정말로 이번에는 정말로 이번에는 정말로 다시 한번 해보자 아 나이스 불화살 쏘기 시작하구요 내가 왔다는걸 알리는거야 야 일어나봐 아 뭐야 이거 속도 없이 막고 있어 여기서 예 가면 될거 같은데 안되나? 아 어 자 피하구요? 아유씨 참 야 맞지마 절대 아 아 아 아 팔로스 쇼컷? 쇼컷을 여기 바다에 내려가면은 죽을려나? 올라 오케 오케 오 뭐야 아니 아니 왜 아 나 진짜 좀 치 안 맞은 줄 알았는데 아니 퍽퍽